으악 누구야 여기는 요거트 누가 먹었어 누구긴 누구야 오리온이지 아 캐피캐 야 너가 또 내꺼 먹었지 뭘 냉장고에 있던데 요거트 너가 먹었지 아 그게 울나꺼야 그래 그거 내꺼라고 나는 몰랐지 뭐라고? 사내라 사내 싫은데 뿡뿡 아이 빨리 사내라 지금 아이 어제 마트에서 다같이 먹으라고 산건줄 알았지 아니라고 내꺼라고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거라고 어제 그러니까 어제 먹었어야지 왜 거기 주냐?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야 진짜 너 진짜 죽을래? 아 그럼 내가 좋은거 줄게 그럼 누나 이거 먹어 좋은거? 그게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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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뿡뿡 우리 Culture 도망가자 죽는다 오리온 오리온 내꺼 뺏어먹고 방구 먹이고 박살꺼 비키야 어 선아야 왔어? 뭐 할려고? 아하 그냥 뭐 별건 없고 너 배 안고파? 배? 조금 있으면 배고플 시간이긴 하지 그럼 우리 라볶이 만들어 먹을래? 라볶이 좋지요 어떻게 만드는건데?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신 레시피로 하면 진짜 간단하고 맛있대 정말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거니까 조금 맛있겠다 맛있겠지? 그럼 만들어보자 라볶이 만들기 조비조비조비 시작 불을 켜주고 여러분 불을 사용할때 조심조심 물 350ml를 넣고 라면 분말스프 반 봉지 건더기스프는 다 넣고 설탕 1큰술 넣고 고추장 1큰술 넣어줍니다 우와 간단하다 이제 여기에 라면이랑 다른 재료들 넣고 끓이면 되나? 응 그럼 돼 이걸로 오리안한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리온이 한번 먹어보라고 할까? 그럴까? 나는 간이 좋은것 같은데 줘봐 리온이 줘볼게 리온아 좋았어 왜왜 셔아 누나 이리와봐 우리가 만든건데 간 한번 봐줄래? 와 요리했어? 약볶이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거 한번 맛봐봐 맛이 어떤지 아 응 왜? 괜찮아? 음 망친것 같아? 음 우유를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우유? 우유? 여기다 우유? 약간 로제 스타일로 이미 빨갛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로제 스타일? 음 로제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왜? 맛이 없어? 아니 아니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조금 짠것 같아가지고 짜다고? 원래 라볶이가 조금 짠거지 리온아 아니 아니 맛이 없다는 거야? 아니 아니 맛이 없다는게 아니라 맛은 되게 있는데 맛은 되게 좋은데 맛은 되게 좋은데 맛은 되게 좋은데 근데 우유를 조금 넣으면 우유?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나의 생각인데 잠깐만 내가 먹어볼게 아 진짜 맛 좋은데 이상하다 분명 맛있는데 근데 뭐가 문젠데 우유를 왜 넣으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맛이 없다는게 절대 아니라 조금 짜서 이 정도 짠것 같고 그러면 너 한국 음식 절대 못 먹어 리온아 아니 맛있어 아니 맛있어 누나 맛있어 난 내가 혀가 좀 잘못됐나 봐 그게 아니라 내가 방금 짠거를 먹고 나와서 그런 것 같아 그럼 괜찮다는거지 물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누나 알겠어 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비키야 좀 짜데 너네 너무 웃기다 장난이었어 내가 소금을 밑에다 깔아놨지 뭐라고 그런거였어 아 뭐야 오바키 누나의 계략이었네 어쩐지 이상하게 엄청 짜더라 어쩐지 맛이 괜찮은데 짜다고 해서 이상했어 뭐야 오비키 아 너무 짜서 머리 아파 얀 누나세요 뿌 어 뿌 얌갈래 갈래 누나한테도 장난쳐보자 티티켓 좋았어 너희들 뭐하냐 햇 백서라도 있었네 어 그게 우리 라볶이 만들고 있었어 라볶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뿌 응 갈래야 너도 먹어 이거 우리가 엄청 열심히 만든 라볶인데 조금 지나면 다 되는거여서 한번 맛봐봐 너 잘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맛이 잘 부는데 나 미식가거든 어디 봐봐 이거는 이거는 무슨 맛이냐 뿌 우리가 엄청 열심히 만든 라볶이인데 왜 이상해 엄청 열심히 아 이거 왜 이렇게 짜 솔직히 말하면 엄청 이상하다 뿌 엄청 짜다 뿌 뭐야 우리가 장난친거야 아 재미라 캬캬캬 우리가 장난친거다 캬캬캬 진짜 너네 장난칠래 진짜 우리가 만든 라볶이는 맛있어 같이 맛있게 먹자 그래도 장난이어서 달이다 진짜 라볶이가 소금 맛이면 끔찍해 이제 라면이랑 다른 재료들을 넣고 끓여줍니다 라면 비엔나 소세지도 넣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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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다 응 역시 떡볶이지 음 역시 황금라시피 아까 그 소스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맛있어 뿌 어묵이 맛있겠다 한입 줄까 아 음 나는 소세지가 좋지 깨끗해 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라볶이 소금 몰카하고 맛있게 먹기 대 성공 남벤장 응 내가 라볶이를 만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래? 와 진짜 맛있겠네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신 황금레시피래 왜? 맛이 어때? 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음 맛있네 맛있어? 조금 짠 것 같지 않아? 조금 라볶이인데 조금 짠 맛이 있어야지 오 그 황금 황금레시피 응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음료수를 가장 특이하게 마시기 대해 참여한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호우 호우 자 지금부터 음료수를 아주 특이하게 마셔보기 대결을 할건데요 먼저 참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12년 인생 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왔다 오리운운~~ 하하하하 짧지 않은 인생 12년동안 단 한번도 음료수를 특이하지 않게 마셔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오 대단한 포부입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눈빛인데요 어우 그래 되게 꺼웠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시켜주겠습니다 오리운슨수보다 3년 높은 15년인생동안 쭉 음료수를 특이하게 마셔온 즉 오비키 자기가 자기소개하네 constructed 오비키 하하하하 웃음자는 나지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럼 각자 방에서 준비하고 나오기 나 방 없잖아 아 맞지 그럼 난 내 방에서 준비하고 나올게 넌 거실에서 해 스케일이 딱 거실이랑 부엌이 맞겠다 얼마나 크게 일을 걸리려고 거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쇼 알았어 신경 안쓰여 거 들어가시죠 아유 얼마나 특별한 거 하려고 어허 들어가시죠 준비 시작 자 이제 해볼까 아 아 아 아 으 으 다 됐어? 응 다 됐어 여기 있는 음료수를 다 먹으면 여기 있는 음료수로 바꿔 껴서 마실 수 있지 오 난 항상 음료수 캔에 든 음료수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벨트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 맞아 그와 동시에 손에 음료수를 들고 고개를 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핸즈프리 오 대단해 거기에 하트 환경이 패션의 활용 정점을 찍어주지 포인트 악세사리로 딱이군 내 걸 보여줬으니 이제 너 걸 보여줄 차례다 보면 깜짝 놀랄텐데 준비한 게 뭐지? 내 건 바로바로 여기 짠 이게 다 뭐야 자 잘 봐 엄청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준비 시작 와 진짜 와 누가 이렇게 먹냐 봤지 음료수 특이하게 먹지 와 인정이다 인정 엄마다 우린 이제 죽었다 누나 어떡해 아유 왜 이렇게 안 눌려 아유 왜 이렇게 안 눌려 아유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어 있었어 응 어머 웬이로 청소를 해? 아 집이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 별일이네 그치 별일이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눌려 사랑해 떡이에요 좋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은 살았다 죽을 뻔했네 정기 뭐야 비키야 리오나 너네 특이한 음료수 만들어 먹을래? 오 특이한 음료수? 어떤 건데? 이게 특이한 젤리인데 흔들면 음료수가 되는 젤리가 있더라구 우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있는 젤리 믹스 가루랑 뜨거운 물 350ml를 넣어줍니다 오 재밌다 응 그런 다음에 투명 파우치에 한국자 넣고 그런 다음에 꾹꾹 닫아줘 우와 이렇게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으면 돼 오 이러면 젤리 돼? 응 젤리 돼 엄마가 음료수라며 응 특이한 음료수랬지? 젤리가 되는데 흔들면 음료수가 돼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의 음료수라니 무슨 맛일까? 으스러지는 젤리가 씹히는 음료수일 것 같아 맞아 엄마 이제 꺼내 먹으면 돼? 아휴 아직은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돼 아 빨리 먹고 싶은데 리온이 너 구몽 숙제 했어 안 했어? 한 시간 동안 구몽 숙제 하면 되겠네 아 짜란 오 대박 오 다 됐다 오 엄청 투명하고 예쁘다 색도 예쁘지? 자몽 맛이야 오 젤리인데 흔들면 쉐키 쉐키 우와 오 쉐키 쉐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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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와 우와 신기하다 어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 이거 좋아 특이한 음료수 특이하게 먹기 대성공 함께 걸어가요